자! 저희가 이번엔 짜장면 편인가요? 짜장면 편! 우리 백설명님과 함께 한 군대죠? 한 군대 같이! 먼저 한이 양이 한 분! 한이 양이 뽑아서 두 분이 연락드렸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한이 양! 네... 폐땡땡국의 황무양입니다! 두 번째! 폐땡땡국의 박혜진씨 축하드립니다! 태윗땡의 골뱅이 dntjraaa sy0221122 마지막 한 명만 돼! 잉땡땡그램의 줘봐요! 자기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! 압둘라 니현씨 몰라!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! 이렇게 뽑아주지만 미리 설명드리지만 상황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나 우리 방송사에서 불가하신 자격증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그 다음 후순위로 훈련한다는 거 그걸 또 오해하지 말아주실 거예요!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